디비 딱 디비 딱 브리트 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휴 미친 그래민 아 미친 그래민 아이씨 평소에 중댕보면서 슬더스하는데 드디어 디펙트 100시간 넘겼어요 다른 캐릭들은 60시간이에요 뭣 이펙트 사랑꾼 맞으면 전기 나오는 로봇이다 뭐야 유물 나중에 왜 아니 유물 꼬라지바라 아니 핵파워 1도 안올랐잖아 또 딴거 나올바에는 석재탄력이 났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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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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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 범쳐 제발 가방 원구 원구 노래사랑 어 유물 진짜 찾네 아니 포션 이름이 결함인데 말해 뭐해 눈피 놀겠네 그냥 지금 리트 하죠 지금 리트 하죠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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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성? 이름이 결함이라 약하다고요? 하지만 결함을 뒤집으면 함결이란 단어가 됩니다. 그게 뭐냐고요? 저도 몰라요. 끄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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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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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뚱땡이 뚱땡이 컷 뚱땡이 뚱땡 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뚱땡 딸기 뭘로 복 스택 최저쿼 원구 아 안돼 아 카베코 원게맨 아 그래도 얘 만나는게 낫지 개노삼 이런거 만나는거보다 훨씬 낫다 수 뱀강좋ا 다음 데미지 맞는 것도 왜 이렇게 아프냐 한글로 뒤집으니까 이상하죠 디펙트를 뒤집으면 c피트가 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무슨 프랑스 가수의 노래 제목이던데요 뜻은 저도 몰라요 그렇군요 이펙트를 뒤집으면 1막으로 가는 거 아님 뒤집어 본다 뒤집어 본다 아니 전기 다 맞네 탱커라서 그런가 방패와 창과 방패 아 적었을걸 알고리즘 살살 때려 알고리즘 피버타임 두번성장 두번성장 반복 힘 신성아 산car ux 수돗 노릉 이 그 메아리 좀 씁시다 자 맞네 메아리 결국 구경만 했네 다시 다시 증폭 다다증 트롤? 트롤을 쓰라베스 아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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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 삽니다 dea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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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았어. 해치웠다. 거인의 머리특. 70방어 올리면 허저빔. 거인의 머리특. 거부. 경불. 아유 경불. 험드. 애매한데. 선콜이라. 해시계. 따보. 아이 따보말고. 따보 애매한데. 뭐야. 선수. 잘가 날 것 같은데. 선수. 공구함. 이렇게 해서. 할까. 신성이다. 신성. 저기 있으니까. 사는게 낫지않나. 생성. 그야. 신성. 신성. 신성은 전부. 신성. 신성은 전부. 신성. 신성. 지금. 件은. 오리에이. 신성. 클리즈 샘 신성 숟가락 제발 켈리 켈리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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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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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성 성을 계속 쓸 수 있어요. 정말 대단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의접을 만들어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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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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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E20 레이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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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미척버윈 처음 잡. 아 밀집 그만 깎으라고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제발 소비를 이렇게 썼는데 왜 밀집이 없냐고 맹고 눈알 켜기 넉 일담 일명 네 올라낸 메아리 때문에 안됨 올랐으면 1,2,3,4,5,6,7 1,2,3,4,5 최적화에 걸리잖아 아 신성 전문 저거 맞자 이거 안받고 티를 나오겠나 전혀 없으면 물을 넣으면 적극이 부지 않으면 양자비를 넣어 적극이 부지런히 그 방식이 없으면 적극이 부지 않으면 무려 엄청난 배가 많으면 아아 쇠덕과 슬걸 덱 섞어야되네 미래를 잡았으면서도 덱을 섞지 않다니 덱을 섞어보자 어 신성이다 심장아 난 미래를 볼 수 있어 이유덕 투데이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대 맞으면 전기 하나 주는데 한대만 맞자. 이 디펙트는 맞아야 합니다. 갚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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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무 순수 이겼군 무한으로 즐겨요 치터 맨 디펙트가 사기적으로 약하니까 치트 좀 써도 되는 거 아닐까 얼른 다시 시작 완전 치트네 치트다 치트 쓰레기통에 맞은 심장 치트 sparkling 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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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